그렇게 급하면 동생네 한 달간 지낼 월세랑 이사비로 삼백 가져와. 여기까지 오고 싶지는 않았는데. 내 식구 노숙할 수는 없지. 장난치는 줄 아나 이씨. 사람 바쁜데 오라 가라 똥개 훈련 시키고 있어 김 사장님. 내가 오늘 오전까지 돈 입금 안 하면 확 죽여버린다고 했지. 제발 조금만 더 말리를 줘. 6개월 줬어 6개월. 장기라도 팔아서 돈을 갖고 와 돈을. 에이!